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미다영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실은 오늘 옥상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요. 날씨가 제법 쌀쌀하고요. 비가 오는 관계로 제가 또 1층에 있는 아이들,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요즘에는 어디 다니지도 못하겠고요. 이렇게 아이들하고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쁜 아이들 보게 되면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이 아이들은요. 일반 다육이에서 변이가 온 아이들, 돌연변이죠.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된 아이들, 금으로 된 아이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 보여드릴 아이는요. 제가 이 베라하긴스 금인데요. 저는 처음에 다육이가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. 이 아이를 농원에서 보고 너무 색감이 예뻐서요. 이 벚꽃 같은 화사한 빛감에 이 아이보리색이랑 이 분홍분홍한 이 색감이 너무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요. 이 빛감에 한번 놀라고요.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만졌어요. 만지니까 또 입장이 툭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입장이 너무 잘 떨어져서 또 놀랬고요. 지금 이 아이는 처음에 데리고 올 때보다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요. 이게 지금 자기 키를 훌쩍 넘었는데요. 베라하긴스 금은 이렇게 입꼬지가 정말 잘 된대요. 지금 이 아이도 아 머리 보이시죠? 아 머리가 까꿍하고 있죠. 제가 얼마 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또 아이 머리가 자국이 나왔네요. 이렇게 또 입꼬지가 잘 되고요. 이 아이는 또 적심을 하게 되면요. 적심한 자리에서 여러 아이 머리가 나와서요. 그 적심한 자국이 표가 안 난다고 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이렇게 길이가 길어서 롱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아 너무 예쁩니다.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. 앞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아이인데요. 가장 최근에 드린 아이예요. 버클리 금이라고요. 제가 사는데 많이 고심을 한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자라는 시기는 별로 예쁜지 모르다가요. 이렇게 빛감이 드는 시기에 가장자리에 핑크빛이 가장자리에 딱 이렇게 빛을 띄고 있으면요. 이 아이가 너무 사람들을 매우 시킬 정도로 예쁜 색감으로 바뀐답니다. 그래서 많이 구매를 했다가요. 이 아이의 까칠함에 요즘에는 수요가 별로 없고요. 매니아 분들만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. 너무 이 아이는요. 의외로 금은 이렇게 일주량이 너무 길면 좋지 못한데 이 아이는 일주량이 햇빛이 한 10시간 이상 노출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을 제가 알게 돼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갖고 품었던 아이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품고 있는 아이 버컬리 금입니다. 이 화분도 이렇게 깔맞춤해서 심어줬어요.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미니벨 금입니다. 미니벨이라는 국민다육에서 이렇게 노르스름한 색감 있죠? 이런 색감이거나 이런 노르스름한 줄무늬를 갖추게 된 애를 미니벨 금이라고 합니다. 이 아이는요. 제가 햇빛에 이렇게 놔두면 색감이 참 빨리 드는 아이예요.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라 했던 아이이고요. 이 화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물을 아주 싫어하고요. 물을 너무 무리하게 주시면 뿌리가 상해서 자기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요. 자기 색감을 내는 시기에 색감을 못 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봄, 여름, 가을에는 성장을 하는 시기는요. 이렇게 그냥 예쁜 줄은 모르다가요. 겨울에는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낸다고 합니다. 너무 예쁘죠? 이 미니벨 금요. 아, 예쁩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아이가 뭐냐면 아,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합니다. 이 아이는 크라슐라 크라슐라 희성, 희성금입니다. 이 아이는요. 희성금이에요. 희성은 위에 옥상에 있는데요. 지금 이 아이는 다른 일반 금들의, 다육금들에 비해서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. 제가 이 아이는 저렴한 아이들인데요. 지금 이 아이는 1,000원인가 2,000원 하는 포트 사다가 두 개 사다가 합식해서 심어줬어요. 이 화분에.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여기 물을 너무 많이 안 주게 되면요. 이 옆에 있는 아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이 쪽에 있는 아이는 이렇게 말라서요. 이렇게 나무 수형으로 돼가 있죠. 이렇게 아주 마르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. 지금 제가 이걸 보고 오늘 지금 금방 좀 전에 물을 줬답니다. 희성금 너무 예쁘죠? 지금 날씨가 많이 흐린 관계로 예쁘게 빛감은 다 빠졌는데요. 너무 탑돌이라 그러죠? 너무 예쁜 모습이에요. 제가 이 아이를 참 많이 예뻐합니다. 아 뭐 다육이는 안 예쁜 아이들이 없겠지만요. 정말 이 아이는 예뻐요. 이렇게 보면 볼수록 예쁜 아이가 이런 아이더라고요. 아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렇게 그냥 얻어온 아이 서비스 받아온 아이라고 해야 되죠? 석연아 금입니다. 요 석연아가 어떤 아이냐면 저희 집에 제가 있어서요. 요 석연아죠. 요 아이 제가 다육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었던 아인데요. 제가 2,000원 주고 구매했던 아이인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. 지금 옥상에서 계속 이제 햇빛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요렇게 예쁜 색감을 띄고 있는데요. 요 아이 제 아침에 제가 뭣도 모르고 농장에서 데리고 올 때 깍지 벌레가 있었어요. 깍지 벌레가 있는 관계로 제가 모르고 약을 좀 심하게 얼굴에 품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요기 흉터 자국이 보이죠? 제가 초보라 요런 실수를 했답니다. 근데 지금 지금 그 아이들 입장이 많이 살아서 요렇게 예쁜 색감을 띄고 있네요. 너무 예쁘죠. 통통하니 비보약을 먹어서 지금 입장이 굉장히 통통하고 이쁘네요. 요게 석연아고요. 요 아이가 석연아 금입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최근에 요 신원이라는 아이가 이게 한 달 됐나? 제가 이 신원이라는 신원이라는 아이가 너무 신비스럽더라고요. 얘가 성장할 때는 이 뱀 허물처럼요. 이게 바깥 입장 이게 이게 뱀 허물 벗듯이 이렇게 탈피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게 벗고 지고 나면 또 입장이 성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비스럽고 그래서 제가 요 신원을 구매했는데요. 요 아이랑 비슷한 아이가 요 은월이죠. 은솔이라고도 하고 그죠. 요 아이가 제가 너무 잘 키우고 있어서요. 그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요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. 지금 데리고 온 아이는 다 알고 보면 국민 다육이죠. 다 원래 이제 요 미니벨도 국민 다육이고요. 이제 검으로 바뀌기 전에 요 베라하긴스도 보면은 어 검으로 되지 않은 아이는 좀 저렴한 아이죠. 요 아이도 어 이 아이를 2,000원인가 하는 포트 하나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. 지금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이 아이는 보니까 어 꽃이 붉은색 꽃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 원산지는요. 어 남아프리카이고요. 어 한 명이 세팔로 필름 속이라고 아주 어 물을 아주 싫어하는 아이예요. 거의 물을 거의 주지 않으셔도 되는 아이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높은 어 기온일 때는 조금 어 오전에는 햇빛이 나뒀다가 오위에는 거늘 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낫고요. 아주 건조할 때만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되는 아이더라고요. 네 그래서 제가 요렇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어 이렇게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. 항상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요. 항상 또 이렇게 어 밝은 맑은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고요.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 시간이 지나면 이 지금 혼란한 시기가 지나갈 것 같습니다. 힘을 내시고요. 여러분 화이팅입니다. 이미 몰러 갈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